오늘 병원 가는 날 오늘 병원 가는 날 오늘 병원 가는 날 뱃뱃 와따시 와끼쥬댓쥬 구독 좋아요 해줄거치 알알 다야기들 ㅋㅋㅋㅋ 선생님이 10시나 11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아침에 수술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 이러고 갑니다 크리스탈 파워 범죄자 약간 소매치기 이거는 어제의 키튜의 음마구요 이거는 오늘의 키튜의 음마에요 그래서 음치를 가지고 똥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이거를 바로 검사해서 키튜 배에 뭔가 안좋은게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제가 요 안에 간식을 넣어놨거든요 ㅋㅋㅋㅋ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옆에 구멍도 뚫려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가방 말고도 몇개 더 있는데 나중에 키튜랑 놀러갈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다 손구멍 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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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귀여워 초발합시다 따라라아 키튜 초점이 안 맞나 지금? 저거 갖고있나? 저거 갖고있나? 출발! 저희 동네에요 여기는 제가 가 자주가는 세탁기 세탁하는데 거의 저는 건조대만 쓰긴 합니다만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신사인데요 여기 이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소원을 빚는건데 여기 소원 빌면 소원빨이 좋아요 저도 하나 빌고 갈게요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소원을 잘라주세요 네 고춧가루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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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잘있나? 퀴즈 잘있나? 퀴즈 잘있나? 너무 신기한데? 아침이니까 이해해줘 퀴즈 잘있나? 퀴즈 잘있나? 퀴즈 잘있나? 전 잠시 돈법으로 패밀리마트 갑니다 당 떨어져서 티켓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몽셜통통 미니버전 미 따이나 얘 아 교자가 없네 피자다 피자 다이어트는 개나 줘버려 교자 이거 먹어봐야겠죠 여기 가야지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한다 이제 병원 가야지 이제 병원 가야겠죠 근데 이제 병원 가야겠죠? 이제 병원 가야죠 애들이 가야죠? 이제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야죠? 이거요? 뭐죠? 뭐죠? 그리고 벌어집니다. 부 П 틱틱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집니다. には 건지만 brains을 사용하였는데 헹 inclineddom이였다... 했어요? 아이유는 아니에요. 何のこと? まあいいや 今日はギリだから この後ろのこっち こっちとこっちの間に なんかあるよ ああ ヘルニアね あれって何ですかね ヘルニアって ヘルニアっていうのは脱出って意味なんですよ 別にそんなひどくなさそうだけど ヘルニアは そうですか はい 昨日注射打ってあるのね 薬は出してないのか はい どっちをマッサージするんですか こっちですか ああ こっちですか 掃除するときに 掃除はいらないけど こ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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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目でしたっけ 目? はい 目です でも変わってるよね 角度によってこっちの上が赤く見えたりするんですよ あっちも一緒かなって思ったら こっちだけちょっと赤く見えます だからカメラに映ったときに赤くなったりするんじゃないですか そんな感じが 目は変わってるよね 普通に見えます これ一つで 一日一袋 ずつですね ご飯に3回分けて 3回分けて 血便はね 比較的経営するとやらないのはすぐしますから そんなに 心配はいらないと思って ただあんまり便の状態安定しないよって だからさっきみたいに食事変えるとか そういうのしたほう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はい 体重もこの間にとられて大きくなってるみたいなのかな うん まあいいと思うんだよね 今日じゃあ3,132円ね そして先生 噛むのは大丈夫ですね 噛むの? はい 結構 同じ足を噛むんですけど 噛むのはねやめさせて ああわかりました やめさせて なんで噛むんですか? うん? なんで噛むんですか? あの赤ちゃんの指しゃぶりみたいなもん ああ ああ 悪癖に近い だからねやめさせたほうがいい よくやるの うん こういうの 暇なときとかこうベロベロ足なめたいね ああ 骨に問題があるのかな? 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と思う うん だからあのねやめさせたほうがいい 分かりました うん 今日最新量が1,000円と うんち検査1,000円 うんちは問題ないからね 900円 3,000円 問題っていうのは あの子犬のうちはね コクシジウムとか はい あのー 取り トリコモナスとかね そういう原虫 虫がねお腹の中にいて うん それでね 下痢何回もしたりすることあるんですけど うん うん 3,130円 ちょうどね もう うん うん そういうのがいる場合には やっぱりそういうのを治療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 はい そうしないとなかなか治んないんだけど うん そういうのがいなかったから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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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さしい看護師さんです う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ー 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호텔도 있네 아 맞다 여기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제가 인스타에 자주 올리는 식당이거든요 다음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직 클로즈에요 여기 진짜 맛있는데 할머니 부부가 하면 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아카인데 하늘 날씨 진짜 좋다 막 구름 한 점이 없냐 난 아파 죽겠는데 지금 온몸이 다 아픈데 어제 먹은 게 체했는지 속도 너무 안 좋고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내 얼굴이 문제네 세상이 오늘 캣주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 얼굴이 문제네요 아 카메라 드럽게 무겁다 우리 어느냐는 저 잔아랑 같이 나와주지도 않고 나쁜 년이에요 악플 좀 달아주세요 하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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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하왕이 고워 여기다가 아까 우리 캣족 건강하게 좀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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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과가 되게 집같이 생겼죠, 여러분. 치과에요, 치과. 근데 치과가 나발이고 지금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일본도 추워요. 집에 가야 된다, 빨리. 여기 밑강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일본 과자 파는 데인데 여기 밑강 진짜 맛있어. 밑강 한 두 개 사가야겠다. 이거랑 세 개 사갈까? 망할 년, 우리 언니도 좀 주고. 큰 거. 세 개 사야지. 하나에 400엔. 한 개 더 사야지. 난 욕심쟁이니까요. 우와, 갑시다. 여기 연예인들도 봐. 여기 드라마 촬영하고 그랬대. 이거 봐. 실례합니다.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감사합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의 고소가 최고입니다. 오늘 이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정말? 네. 지금 이 회사는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런데 이렇게. 귀여워요. 네. 네, 고소하고요 이 과자마다 모양이 다 달라 이 과자마다 이렇게 달라 유튜브에 있는거에요? 네? 유튜브에 유튜브 유튜브 몇개やってると思います 아, 진짜? 응, 그런 거에 출시를 하고 네! 한국인의 상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국인도忙하잖아요 그렇군요 아저씨가 고생행이 더 좋다고 하셔서 고생행 드렸습니다 이거 사려고 했는데 벌써 다 팔렸대 이거 하나에 125연밖에 안해 얍쓰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쿄 케이크, 화이트롯! 다시来요 고맙습니다 바이 바이 예뻤어 으이짱 여기 한국인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 과자수로... 여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집에 왔다 우리 키즈 잘있나? 다시다 키즈! 집에 왔어! 우와! 야! 아! 어떡해! 다이좋은! 응! 무서웠다! 내 새끼! 응! 아이고! 꼬리봐! 지효과.. 제 세골이 네.. 동요해? 네. 동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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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ケイちゃん ケイちゃん 東京ケイちゃん はい 入った 入っ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入った